고다우님과 고다우님은 야구선수 남녀로 어릴때부터 두삼변수 직관을 하면서 야구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. 야구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시골을 하게 된 고다우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배영군학교 1학년 고다우안입니다. 대변형 박빈선수 선배님. 오늘 경기 꼭 화이팅하시고 두삼변수 승리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선배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고요. 여자야구 최연수 국가대표 고다우님은 두삼변수 구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고다우님은 야구선수로 꿈꾸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멋진 시인과 시선을 함께해준 야구 남매 고다우안 고다우안에게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차단 구독 18세 전여자 국가대표 고다우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프로야구 선수로 꿈꾸는 고1 LFT학병수 부동훈입니다. 지금까지 야구하는 남매의 15시타가 없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그 최초의 야구 남매의 15시타를 이뤄보고 싶습니다. 올 한 해 두삼변수 선수들 모두 부상없이 후회하는 한 시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이기는 야구하세요. 두삼변수 화이팅! 오늘 시구는 여자야구 최연수 국가대표 고다우안님과 시타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고도운님이 해주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